안녕하세요. 도윤희입니다. 아빠 4세분. 어? 아빠 초대했네? 녹화 중? 녹화 중? 아빠 뭐 할까? 아빠 뭐 할까? 아빠 뭐 할면 좋겠어? 손잡아. 손잡아 내 머리. 아빠 꼴피할게. 네 꼴피. 네. 꼴피. 나는 짬랩이야. 환상의 짝꿍이야. Let's go get it. 자 챌린이랑 꼴피한 환상의 짝꿍이야? 네. 환상의 짝꿍이야. 환상의 짝꿍이야. 환상의 짝꿍이야. 자 그럼 아빠가. 네. 이거 젠그랩이 아니네. 괜찮습니다. 네. 눈빛여. 야야야야야야야. 아. 빱다비 glut. 새하. 팑이 swap. 소름돈 벼 certo. 토록을 잡아 Murray DEAbuilt. 아 Khan started Independence. 아 ansar. 아ánt arguing. pónt. 아깝니다. 이제 이거 받아와야 돼 테스트를 찾아와야 돼 야야야 때려줘 나는 좀 때려 보시면 돼요 아 진짜 제발 으흐흐흐 아 쏟아 으흐흐흐 괜찮아요. 결국 있구나 질면 어때 어? 어떻게 맨날 이기는 사람만 있어 도대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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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꺄아 워 응 오픈이 점프하니깐? 봐봐 오픈이 갈게요 다다다다다다 펀치 아 우리 우리 팀이야 우리 팀 자 봐봐 이번엔 아빠가 오픈이 해볼게 응 그럼 난 아니 제가 제가 오픈이 해볼게 아뇨? 아빠가 할건데? 응 어디가 하세요 오픈이 아까 슬리아 게임 다짐을 자 다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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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그놈이 예쁘고 그놈이 예쁘고 자 오픈이 오픈이 퓨어리 오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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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퓨어리 오픈이 오픈이 이샘 오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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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에픽만 나가 진짜 에픽 진정 에승 에픽이 에픽… 에픽이 아! 아빠가 잡았어! 야야야야야야야. 잘하고 있어, 도웅이 잘하고 있어. 악장부, 일단 옥수수는 악장부에 싸려야 돼. 던져 버려! 아악! 잡아! 푸전! 푸시면 이는 거야! 억니가 빠르고x2 아! 저 팀이 조금! 아! 이렇게, 아! 이럴수가! 아! 아 친구 다리 좀 먹고 싶었어 괜찮아 구미 한장 차이로 줬는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렛츠고 게릇 렛츠고 게릇 괜찮아 진짜 아깝게 졌어 1% 1% 1% 1% 이번에 2회수 있습니까? 불올라가 6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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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건 우리 편이죠 김태건 김태건 나 납작 김태엽 납작 김태엽 다 필요없고 야야야야 아저씨 아저씨 저 죽었어요 괜찮아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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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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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입히고 왔냐 누가 어디 입히고 왔냐 누가 어디 입히고 왔냐 음 자 집중해야 되고요 이거 내 입히고 왔냐 농협 미숙민 아저씨 제가 피하고 왔냐 seguir Tik 이 쮬 requhee 여긴 내가 설거지 중 저기 등굽을 끄려야 하지만 우기가 잔mas에 yeti장으로 에이치어 퓨리모 에이치어 퓨리모 에이치어 퓨리모 은닌타진이다 은닌타진이다 에효리아 은닌타진다 역전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오 조금 어렵다 엘브리모 가 볼게 괜찮은데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약간 천리를 하면 안될 것 같아 아빠가 엘프리모 왔고 엘프리모가 왜 regard이야? 엘프리모가 왜 이끄래? 그렇지만 그렇게 안되니까 우리의 초코! 우리의 초코! 우리의 초코! 아빠가 1플레이어 하나 잘 봐요! 아빠가 1플레이어 하나 잘 봐요! 나 이거 개념들에 발까? 다음 탄에?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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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이름이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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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잡았기 엄마가 잡았기 초코! 우리의 초코! 아! 뒤에 문이 깜짝 놀랐어! 자, 이거 이번엔 이겼다. 100% 이겼습니다. 왜냐면! 아까는 F의 문이 있잖아. 내가 굴수면 한 번 해! 내가 굴수면 한 번 해! 내가 굴수면...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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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ing P 피하죠 피하고 셀리 공도 피할 수 있는데 빠삭 빠삭 어때요? 아빠 애플한테 어때? 어? 아빠 클러스? 아빠 클러스 아니지? 아빠 클러스 아빠 클러스요? 자 이번엔 젠그랩으로 맵을 바꿔주세요 잘했습니다 짠! 젠그랩은 콜투자예요 젠그랩은 뭐야? 젠그랩은 콜투자예요 젠그랩은 콜투자예요 젠그랩은 콜투자예요 젠그랩은 콜투자예요 아빠가 풀어갈게요 젠그랩은 콜투자예요 스파이크님 안녕하세요 스파이크 누구신이에요? 어 친구야? 준비 완료 어? 조명이 가져갔네 뭐죠? 어? 어! 앗고 왜 나갔지? 저거 제가 쏟할게요 쏘미를 쏟아 주면 돼요 렛츠야? 레디아이비 레디? 이쁜어는 콜투자예요 엔벤큐 대형이 셨 스파이크! 스파이크! 스파이크 어떻게 하시냐? 스파이크가 아니니까? 저거 그냥 스파이크에 넣을 수 있다 봐봐 봐봐 맞으면 한 눈구메 나 죽었어 아 나 불편하다 이모 불편하지마 불편하지마 맞자 맞으면 맞아 맞았죠 우리 돈으로 쓸 수 나 알겠습니다 아빠 죽었어 네 이건 정부대로 잡았고요 잡았고요 막 쎄세요 막 쎄 얘 죽었어 막 쎄 혼두쎄 2개 가고 있어 미켜 때려 야야야 야 도현을 잡아야 돼 일단 도현을 잡아야 되는데 난 3을 잡고 싶은데 3 우리 우리 지겠어 우리 지겠어 우리 지겠어 우리 지겠어 사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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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괜찮 괜찮네 아빠 괜찮죠 볼 수도 있구요 괜찮네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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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낙수 남편이 남편이 상대 수영 소리받는 신 진한 뱅 이번엔 맞게 3 무피스의 이름이 돼지밥이래 아빠 퀸트해 볼게 저거 웃긴 이름이지? 그건 안 되구요 이건 혼자서 할 수 있는게구요 레츠 고! 점그 게임 해야되요 이제 뭐를 좀 먹을게요 나갈 수 있는 애 뭐 할까? 뭐해? 나갈 수 있는 애 나갈 수 있는 애가 역대길이 아닌가? 프랭크가 재밌어 프랭크의 위력을 보여줄까? memang 잘 나온다 프랭크의 위력 tournaments 오, interpre ogr've 잡았죠? 잡았죠? 우리 잡았죠? 잡았죠? 바삭! 안 되고요. 잡았고요. 옳지. 잡았죠? 레온을 잡을게요. 레온 잡을게요. 레온이. 레온이. 레온이 잡아주겠다. 레온이는. 나. 나 트랭 좀 킬게요. 프랭크가 앞에서. 맞아주고. 오빠! 뒤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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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가! I'm sorry. 자, 파운스인데. 옳지. 한 방에 뺏어봅시다. 자, 뺏을 수 있어요. 아하! 졌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니야. 그럼 마지막. 이기로 끝냅시다. 아니에요. 아빠 이겨줄게요. 아니에요. 엘프리모로 이겨줄게요. 아니요. 마지막 아니에요. 레츠고! 마지막 아니에요. 아직 세 번의 기회가 있어요. 세 번의 기회가 있어요? 힘으로 개졌어요. 힘으로 개졌어요? 네. 괜찮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아빠가 그럼 엘프리모를 앞에서 열심히 싸워볼게. 이겨줄게요. 완전히 조용히 해 버리게. 잊을 수 있지. 쉽게 잊을 수 있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괜찮아요. 우리 애기가 아직 세 번의 기회가 있어요. 우리 애기 아직 세 번의 기회가 있어요. 선생님 그 이모만. 도망가 안돼. 도망가 안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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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거야 네! 아니, phen Nicolt지 foundational. 스파이크! 스파이크! 마스카! 스파이크! 스파이크! 우리 스파이크야! 안녕! 스파이크! 스파이크! 잡았구요? 잡았구요? 잡았고 빠지면 되죠? 스파이크 잡아주고 아빠 아홉 개 먹었구 하나만 더 먹으면 이기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기죠 도완이크 도완이크 이러면 이기는거야 이겼어요! 도완이크 에이플루크 에이플루크 우리 스파이크 죽었습니다 이겼습니다 나는 나라가 많았어 이렇게 우리 이겼으니까 아빠 슈퍼 플레이어 여기서 강종합시다 이겼을 때 떠나가 인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알림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알맛 있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